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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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로. 야, 오리벨 있어, 오리벨. 필리핀 NG 온 것 같다. 돌빌라. 박혜원 집에서 갔던 것도 너무 작은데? 우와, 형, 저거 뭐야? 필리핀 NG. 이 선글라스 대박인데? 부채질이 귀찮아, 석삼 씨에게? 이거 쓸래, 귀여운 것 같아. 재석이 형, 스피커는 사야 된다. 우와, 핫도그 있어, 핫도그. 샴페인 얼마예요? 뭐야, 체험거리, 마사지. 와, 시원해. 어우, 시원하다. 어우, 시원해. 살 것 같다. 어우, 좋아. 네일샷도 있네. 형, 이거 마사지 받아준다고. 아, 진짜 마사지 받고 싶다. 코인 내고? 저희가 이게 모든 게 다 알코인으로 즐기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아, 나 이 코인 밖에 없어. 이게 모든 게 다 알코인으로 즐기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밖에서 기본적으로 즐기셔야 되고요. 마사지를 받거나 하실 때만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들어오시는 거는 10코인입니다, 마사지 받는 거는. 10코인? 네. 아, 지금 4코인밖에 없는데? 아니, 뭘까 봐. 뭐 간식이나 음료는 다 5코인으로 사실 수 있고요. 5코인? 네. 너 동두천 돈 없어. 동두천 돈? 나 안 갖고 왔어. 그리고 남은 코인 한국에서 쓰실 수 있으니까 적당히 쓰시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옷을 갈아입고요. 네, 여기 2층에서. 드레스 체인지. 네, 네. 오케이. 헤이, 소민. 드레스 체인지 오케이? 안녕. 어디서 닭 소리가 계속 난데? 장훈영 온 것 같은데? 아휴, 물놀이 나야겠다. 이거 감전되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 들어가도 돼? 감독님, 감전되는 거 아니에요? 마이크? 들어가도 돼요? 이거 들어가도 돼요? 엄마, 고마워. 엄마, 고마워. 여기도 못 올라가. 아, 나 여기도 못 올라가. 이런 바보 같은. 아휴. 아휴. 아이고. 아이고. 좋다, 여기. 어처구 씨. 언니, 망고 주스 먹으려면 돈 내야 된대요. 망고 주스 돈 내야 된다고? 그거 아까 우리한테 시키라고 그랬는데? 돈 내야 되는데. 야, 이게 휴가지. 이게 휴가야. 야, 벌써 들어가 있구나. 아이고. 아휴. 이게 휴가지. 이게 휴가지. 이게 휴가야. 야, 어떻게 짜지는 않았는데 동시에. 이게 휴가지. 이게 휴가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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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휴가지. 이게, 이게 휴가지. 이게 휴가지. 이게 휴가지. 물 한 잔 먹어야 되겠다. 이건 공짜예요? 아 진짜? 모자는 공짜야? 이거 공짜야? 아 돈 내셔야 돼요? 한번 써볼게요 써봐 네 네 착용해보셔도 돼요 샴페인 얼마에요? 웃겨 웃겨 하아 형 이거 잠이 더 못해 이거는 아 오빠 그거 하아 오빠한테 잘 받을 거 같아 야 이거 어때? 아 이게 코가 여기로 들어가니까 작네 오빠 코만 작아요 나한테 작아 오빠 코만 작아요 야 고기를 위해 숙소를 공짜한 태닝오일 아 좋은 거는 2코인밖에 안 합니다 어? 2코인 이거요? 예 살겠다 나 이거 살게요 2코인밖에 안 한다고요? 2코인이에요 새거에요? 새거에요 새거 오케이 오케이 여기 저 아메리카노 얼마에요? 아메리카노 5코인입니다 아 무슨 아메리카노 5코노에요 5코인이나 돼요 맛있어 아 너무 비싸요 아 좀 깎아줘요 2코인 정도에요 5코인 너무 2코인이요? 2코인 되지 보통 2500원 하잖아요 아 너무 비싸 이거 뭐 맥도날리 이거 완전 바가지지 그러면 4코인에 아 아니 이거 안되지 그럼 안돼 마지막 가격이 구분이 합쳐서 8코인 아 아 이게 뭐예요 아 그럼 못 먹지 해 미스터 차 예 디스카운트 오케이 연예인 DC 얼만데 얼만데 연예인 DC 유명한 연예인 DC 런닝맨 런닝맨 이스 마이 라이 유 라이 네 저 홍색깔 콜라는 뭐예요? 네 갈색 콜라 뭐예요? 처음 보네 봐봐요 한번 볼게요 아 바닐라랑 써있다 아 바닐라 콜라네 어? 이거 얼마예요? 이거 역시 5코인 아이씨 아 물가가 너무 비싸 우리가 가진 게 10코인인데 전 재산 절반을 내고 이거 콜라 없죠? 뭐야? 처음 보는 콜라 바닐라? 한 게 없잖아요 근데 얼마래? 이거 먹어야겠는데 5코인이래 이거 아 너무 비싸 와 지금 콜라 한 잔 딱 먹고 싶은데 야 우리 그러면 갈라보에서 진 사람 3코인 뭐 하셨어요? 나눠 먹을래? 아 나눠 먹는 거면 이겠구나 아니 아니요 둘이라면 셋이 할까? 저기 네? 구매하신 거예요? 예? 구매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냥 저기 있길래 이거 웰컴 바나나 같은 그런 느낌이던데 바나나 먹는 거예요? 바나나 먹잖아요 여기 바나나 드시면 안 돼요 왜요? 돈 내고 드셔야죠 아니 이거 웰컴 바나나 여기 아니 없어요 아니 원래 이렇게 리조트만 하나씩 줘요 어 저희 없습니다 어? 아 저 깠어 바나나 왜? 잘했다 야 눈이 안 깨진다 내가 안 깨진다 잘 버리네 잘 버리네 잘 버리네 왜왜왜왜왜왜왜왜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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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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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예스! 있는 자만이 먹을 수 있다! 아, 이래서 바닐라구나. 나 오리지널이 낫다. 향도 있네, 바닐라가. 바닐라 향이 있네. 네, 망고기 수시네요. 와, 진짜 맛있다. 뭐? 너 돈 어디서 나서 먹는 거야? 제, 제 전 대상으로 먹는 거예요. 옥코인, 옥코인. 와, 진짜? 옥코인으로 먹는 거야? 생으로? 야, 얘 플렉스네. 이 정도는 먹어야지. 코인 받아요? 네? 코인 받아요? 아니, 일단 수익이 많네. 어, 뭐야. 하나씩? 괜찮아? 괜찮아? 시원해? 왜 그런 거야? 왜 그런 거야? 야, 너무 많이 놀란 것 같은데. 쟤 놀랬다. 아, 이거 점프하려고 그랬다. 이거 점프를 실패한 거지. 아, 놀랬다. 실패한 거지, 실패. 점프해서 여기 올라가면 코인 몇 개 줄래요? 올라가, 올라가면. 아니, 딱. 아니지. 석이. 안 빠지고. 올라가는 사람만. 올라가는 사람만. 올라가면 3코인. 올라가면 3코인? 서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아니, 설 수는 없지. 쓸 수 있어. 그래? 내가 할게. 네가 한 번 해봐. 옥코인. 이걸 왜 붙어? 해봐. 저거 쓸 수 있다고? 네가 운동식에 그렇게 있는 친구가 아닌데? 못 쓰지. 말이 돼, 저게? 아니, 저게 된다고? 근데 균형을 떨려도 저만큼 점프가 안 돼. 해봐, 해봐. 재밌어. 해봐, 옥코인이야, 옥코인. 옥코인. 너무 멀다. 옥코인, 옥코인. 됐어, 나와봐. 들어갈 수 있게 날개를 이쪽으로, 엉덩이 쪽으로. 그렇지. 나 정구 오빠 성공하면 안 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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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결정 났어. 종국이가 못하고 우리도 못해. 안 돼. 가까이, 가까이. 야, 그거 하는 거 봐. 지금 그냥 올라가는 거. 아, 올라가는 거 그럼 해볼 만하지? 네, 올라가는 거. 엎드려서, 엎드려서 올라가. 그럼 옥코인이에요. 야, 거리를. 멈추면 되죠. 야, 이거 할 수 있을까? 오케이. 하사하사. 야, 이 씨. 하사하. 야, 이 씨. 이걸 모른다고? 야, 이거 여러분 registration, 애들 공식이라고 하겠는데. 야, 아니 진짜, 진짜로. 여기 진짜 이제, 오케이. 마사지 받고 있는데. 야, 민신 씨 마사지 받고 있어. 전설이 마사지 받고 있어! 와, 오 시원해. 와, 진짜 시원하다. 전설이 마사지 받고 있어! 그런데 제 마사지 받을 코인이 없을 텐데. 제 코인 어디서 나온 거야? 코인 주셨대요. 어떻게? 너 돈 어디서 나와서 먹는 거야? 제 전 대상으로 먹는 거예요. 옥코인, 옥코인. 10코인을 주고 받는다는데. 누구 거 타러 갔나 보다. 야, 나 모르겠다. 소민이 어떻게 갔지? 누구 거 타러 갔나 보다. 야, 나 모르겠다. 야, 전설이 내 코인. 야, 전설이 내 코인. 야, 그럼 이런 거 좀 그만해. 야, 이 씨. 야, 저게 인간이야? 한 번 더 했어. 야, 이 호호님. 야, 맞다. 야, 밀호코인. 너, 이 씨. 맥코인이. 너, 언제? 어. 엄청만 있었나? 엄청만 있었나요? 엄청만 있었나요? 야, 맥코인이야. 엄청만 있었나, 저거 코인. 아, 무슨 일인데. 방금 공길내. 걷는 게 게 게 더 große. 멀리. 아,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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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치겠네. 너 왜 가져갔어? 야, 정말. 아, 씨. 근데 오빠 코엔이 왜 이렇게 많아? 오빠 코엔이 진짜 많았어. 11개 있었어, 11개. 이야. 아, 씨. 저 3개 걸어. 어떻게 해. 저게. 3개 주셔야죠. 이건 외상으로 걸면 안 되나? 외상으로. 아이, 전소민이 훔쳐놨어요. 어, 저 어깨, 허리 뭐 이런데. 어깨, 어깨, 어깨. 목, 목이 제일 아파요, 목. 마사지 예약 좀 할게요. 어, 마사지 진짜 핫하네. 아, 저 딱 보니까 어설프지가 않잖아. 아우, 야. 어. 아, 진짜. 한 명 더 받을게요. 아, 정말 너무, 아니다. 아, 아니야. 돈 따고 올게요. 아, 안녕하세요. 대박, 대박. 아. 이야. 어? 저 이 영상 팔 테니까 코인 2개만 주시면 안 돼요? 제가 이 영상 팔게요. 영상을 팔겠다고요? 아, 그래. 아,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괜찮은데. 무슨 영상이야? 아, 오디오 왼쪽으로 왼쪽. 왼쪽 이쪽. 왼쪽 이쪽. 오케이. 아, 좋다. 이거 보내드릴게요. 이거 근데 2개밖에 안 돼요? 너무 좋은 영상이니까 4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이거 좀 돈을, 아 이거 좀 벌어야 되는데 이거. 아, 나 코인이 없어. 저희 특별히 이 리조트에는 미스터 차이 이벤트가 한 번씩 열리거든요. 뭔데? 어, 뭘까? 어? 쟤 뭐야? 쟤 뭐야? 쟤 뭐야? 쟤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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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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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야. 어. 야. 야, 내가 Via creating. 니꺼 내꺼가 육아사계에서 어딨니? 아 이거 3개 드셨네 3개 아 똥이 많아 아 이거 대부분이 똥이네 아니 안 보여 너무 짱이네 너무 짱이네 휴가 좀 즐길게요 자 여기 옥코인이요 자 망고 주스요 한 번만 해주세요 미안한데 어디서 갖다놓으면 새끼야 너 뭐하러 섞이냐고 어텐션 야 이게 1등이네 와 이게 1등이네 진짜 맛있어 그치 그치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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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오빠 왜그래 저 오빠 왜그래 오빠 왜그래요 아 운동하고 싶다 망고를 한 번도 마주 못 봤어요 나 1코인이요 나 1코인이요 자 하나 걸고 네 자 짱이야 걸겠습니다 더에서 짱 헐 헐 헐 헐 아저씨 이거 내가 보기엔 태양열로 익혀야 해요 이거 500년 걸릴 것 같은데 여기 부정 부정 아 맛있겠다 이거의 교류야 어? 진짜 대단해 헐 헐 헐 헐 헐 헐 헐 자, 저희 이제 빌 시간까지 7시간이나 남았고 그리고 공원까지 가는 것도 아직 5시간이 남았어요. 여기 조금 자고 가면 너무 좋지.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필리핀 최종 혜택을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20장의 카드 중에 휴식권이 3장 들어있는데요. 휴식권을 획득한 멤버만 개인 방에서 편하게 휴식할 수 있습니다. 획득하지 못한 멤버는 저희 카메라 켜놓을 거거든요. 쭉 시간을 보내시면 되고요, 야외에서. 미리 얼른 진짜로? 네, 저는 한 번씩은 무료로 뽑을 수 있고요. 이후 5코인씩 제출하시는 추가 뽑기 기회 드리겠습니다. 돈이 없다. 형, 가위 가위 하시죠. 가위 가위 보. 가위 가위 보. 오케이. 아, 진짜 참 운동이다. 소민아. 하나 뽑아. 뽑아요? 네, 뽑으시면 됩니다. 야, 여기서는. 색은 그냥 기본 뽑으실 수 있고요. 추가는 5코인. 야, 안 나올 거야, 너는. 알겠습니다. 꽝 선이잖아. 그렇지. 꽝이에요? 네, 꽝입니다. 써 있어요, 휴식권이라고. 네가, 네가 보는 거 바로 옆에 있을 것 같아. 아이고. 네가 보는 거 바로 옆에 있을 것 같아. 아이고. 우와! 어머! 우와! 지석진 씨 휴식 당첨이야. 이야! 웬일이야. 3위 어디 있어, 3위 어디 있어. 3등 어디 있어. 점도 좋아. 대박. 여기 몰려 있을 느낌도 드는데. 아니, 왜냐면 네가 뽑은 거 다 바로 옆에 있을 줄 알았어. 여기냐 여기냐인데. 갈게요. 에이. 에이. 자, 다음 누구야. 나, 나. 히후, 히후, 히히후. 야, 왠지 하나 붙어 있을 것 같지 않니? 휴식권 옆에. 아, 오케이. 날아갔어, 날아갔어. 자, 다음. 자, 지효. 지효 나. 우와! 송지효 휴식 당첨. 우와! 송지효 휴식 당첨. 송지효 휴식 당첨. 처음에 저거 할까 했는데. 얘는 대박이야. 진짜 얘는. 이제 남은 건 한 장입니다. 한 장 남았어요, 여러분. 야, 넌 왜 그래? 야, 근데 이거 하나 남았는데 아 이거. 대박이야, 얘 어떻게 이러냐. 이거 봐봐, 나 저 바나나로 또 큰일 나는 거야. 야, 이거 봐봐. 말도 안 돼. 일라인에 이게. 푹. 적은 게. 뭘 안 했잖아. 니가 되겠냐. 자기가 뭔가 선수 인마냐. 니가 되겠냐. 난 포기다. 그냥 뽑아요. 그래, 나야. 정말 되나, 민승현. 여기 휴식권. 여기 휴식권이잖아. 폭이야, 폭이야. 근데 여기 라인이 애매하잖아, 여기가 이렇게니까. 그래? 여기, 여기. 여기 라인 중에 하나인데. 되겠니 내가? 바보 아니야, 바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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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라 했는데, 알아? 바보 아니야? 이거 하려는데, 바보 아니야? 이거 정말 진짜, 어떻게 해야 해? 이렇게 설문유식 확정이고요, 위에 방 가셔서 씩, 오버 알아서 쉬시면 되고. 라인 숙아! 가자! 야, 너네 돈 내고 꼭 뽑아! 나머지 분들 뽑기 원하시면 추가 넣고 돈 내시면 뽑기 기회 드릴게요. 가자, 가자! 갔어요, 형. 들어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5개 한번 넣고 한번 해 볼게요, 4개 중에 하나. 아, 근데 이것도 안 될 거 같은데, 나. 아 이거 이거 4분의 1 알았다 알았다. 할까요? 오케이!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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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마킹하면 어떻게 해요. 다음 사람 어떻게 쓰라고. 뽑았어? 아 꽝이야? 한 판도 할게요. 저 다섯 개요. 저 먼저 할게요. 아 연달아서 내가 연달아서 하면. 연달아서 하면 돼? 나와 나와. 해봐 해봐. 섞어요. 알겠습니다. 얘들 봐봐. 계속 지금 제가 섞었잖아. 어? 너 이거 같지? 재수가 아까 이거 같단 말이야. 같은 데 놀 것 같아? 그냥? 아니 섞었는데 형 그냥 같은 데 그냥 하는 건데. 해봐. 형 망하는 거 보고 싶으니까. 너가 섞으면? 같은 데 놀 것 같아? 그냥 놀 것 같아. 아니 모르고 섞었다니까 형이니까. 알고 섞었나? 씹었어요? 우와! 성공이야? 우와! 성공이야? 대박이다. 고마워. 아니잖아. 얘길 있잖아. 석필아 혹시 동네 헬스장 없나 좀 알아봐라. 알겠습니다. 가자. 일로 와면 돼요. 아휴 씨. 네 이제 유재석 씨, 하하 씨, 전소민 씨는 밖에서 쉬시다가 가시면 되고요. 나는 넣는 거 아닌데. 전소민. 전소민 너무 웃기지 않니? 전소민. 저희 제작진도 카메라만 켜놓고 저희도 쉴게요 이제. 네? 왜요? 석필아 왜 들어가 있니? 여기에 따뜻해. 멋있어. 형이 나한테 잘 말해서 씻고는 가게 해달라고 얘기 좀 해 줘. 오빠 언제까지 있어요? 갈 데까지 있어야지. 그게 너무 가고 싶은데.